조세전문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은 가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느 대기업 회장님 총수죠. 나이도 이제 아주 고령이시고 그러는데 2004년부터 계속 횡령배임 이런 걸로 실형을 사시고 또 이번에 최근에도 몇 년 전에도 또 실행이 선고됐습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 회장들한테는 법원이 좀 관대하게 하죠. 우리나라 서민들은 요만한 신문 다섯 부 가지고 절도죄로 뭐를 의단을 하려고 하는데 대기업 총수들 재벌 회장님들이야 이제 사회에 공헌한 거 보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했으니까 법원이 그렇게 좀 관대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4천억대 횡령 배임 조세포탈 뭐 이런 식으로 기소가 되고 했는데 1심에서는 징역 5년 벌금 1억 2심에서는 징역 2년 6월 벌금 1억 이런 식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이 분께서는 재산을 가지고 평생을 모여서 시작해가지고 재산을 읽었지만 결국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재산을 자식들한테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편법이 써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게 자꾸 이게 세법이라든지 다른 이런 형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걸리게끔 돼있다 이겁니다. 이 재산을 이렇게 모았어요. 애기서부터 모아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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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았는데 이 모으는 과정에서 세금을 적게 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명의신탁이 제일 이게 지금 우리 대기업 총수들 자산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게 지금 명의신탁이에요. 회사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 조그마하게 시작할 때는 주주가 주주 1, 2, 3, 4, 5, 6, 7 예전에는 7명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1인 회사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다 끼어드는 거예요. 그냥 명의신탁을 하는 거예요. 주식이. 당시 뭐 액면가 500원이면 500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계속 이제 유상증자가 되고 무상증자가 되고 이러면 과정에서 이제 회사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유상증자가 이 과정에 있는 것들이 처음부터 또 명의신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원짜리가 이제 막 100만원 되면 100만원이 이제 증여 시점이 돼버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환원하려고 해도 살아생전에 이게 환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명의신탁은 증여세가 있잖아요. 이래저래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 참모들한테 명의신탁을 했다 하면은 그거를 뺏어 와야 되는데 가족들 그러니까 동생들한테 한 경우는 그래도 그 신뢰관계가 이어지니까 핏줄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동생이 죽을 것 같으니까 동생한테 명의신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회장이잖아요. 회장인데 여기에는 자식이 자1, 자2, 막 이런 식으로 자3, 쳐도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동생한테 맡겨놨던 주식을 이쪽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명의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아, 내가 명의신탁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실직구하고 명의신탁 증여세 내겠습니다. 하면서 회장 명의로 돌리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증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여기서 증여세 한 번 내고 명의신탁으로 환원하는데 증여세를 내고 또 여기서 증여세를 또 두 번을 내니까 이런 식으로 안 하려 하죠. 이런 식으로 안 하려 하고 어떻게 됩니까? 막바로 막바로 이렇게 갈려고 하죠. 이렇게 막바로 이렇게 갈려 하잖아요. 막바로 이렇게 그래서 증여자는 이 사람이 증여자가 되고 이 사람이 수중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법은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세청이 알기만 알면은 이거를 이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거는 증여가 이게 증여로서 신고 효력이 없다. 왜? 증여자가 틀리지 않느냐? 증여자는 이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속여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국세청이 아 납사자들이 말이야 국세청 나를 속이려고 이런 식으로 눈가림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뭐냐?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다. 부당행위 부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좋아 나도 가만히 안 있어 하면서 뭐를 해버리냐 하면은 부당행위에 대해서 신고 불성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때리는데 부당신고 가산세를 때려버린다. 가산세는 뭐가 이런 게 국기법상 있고 소득세법상 있고 법인세법상 있고 보가세법상 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국기법상에서는 일단 가장 큰 게 신고 불성실 신고 그러면은 이게 뭐가 있냐 하면은 무신고가 있고 과소신고가 있어요. 무신고에는 뭐가 있냐? 그냥 일반 무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부당 무신고가 있어요. 과소신고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일반 무신고가 있고 이것도 이것도 부당 과소신고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냐 하면은 일반 무신고는요 20%예요. 무신고 무신고 세액이 20% 이거는 40%를 때려요. 무신고 세액에 이거는 과소신고 세액에 얼마를 때리냐면 10%를 때리고 이거는 40%를 때려요.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또 비교하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일단은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커요. 40%가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 무신고네 무신고다 당신 말이야 무신고다 이런 식으로 하죠. 40%를 때려가지고 이것만 해도 109억이 나온 거예요. 수백억이 나온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참 큰 게 가산서예요. 또 그 납부벌성실 가산서는 이거는 이제 신고고 이거는 이제 납부는 납부할 세액에 세액에 이제 납부기간 동안에 뭐 만분의 3 예 만분의 만분의 3 이런 거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과세를 하게끔 됐어요. 그래서 이 회장 같은 경우는 수백억을 맞았죠. 부당 무신고다 그런데 이 사람 이분 같은 경우는 국세청이 엄청 무섭게 했어요. 2007년에 증여를 했는데 이거를 2013년에 과세를 하는 거예요. 증여를 했는데 증여했으면 이 3개월 내에 이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3개월을 넘기고 나서 기한 후 신고를 했어요. 얼른 급하게 얼른 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거 저 재물을 받는지 저거를 저런 식으로 놓쳤다는 거는 큰 실수죠. 그러니까 이게 만일 신고를 해버리니까 아 우리가 이제 무신고가산세를 때리겠다 무신고 무신고가산세 때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신고가산세가 어 만일 이게 이 제때 했으면 제때 했으면 과산세 나올 것이 없죠. 그런데 이거는 또 부당이다 부당 무신고다 왜 그냥 명의수탁자에서 막바로 이렇게 넘어가 버렸다 이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부당 무신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109억 정도를 과세를 해버렸다 이거죠. 이 2007년 증여행위에 또 2002년 행위에 증여회가 있었어요. 이것까지도 이제 소급을 해가지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도 똑같이 수탁자 수탁자 수탁자인 동생 동생이 그냥 이 회장에 회장에 있고 자한테 이렇게 증여한 것처럼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당 무신고다. 부당 무신고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당행위를 했으니까 15년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이다 하니까 이게 이제 2002년여도 2013년에는 15년 이내에 제척기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과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합해가지고 수백억이 나와버린 거죠. 과산세만 이런 식으로 이게 제때 이렇게만 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소송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받아요. 이게 내가 이제 나한테 이제 만일 왔다 그러면 내가 빼먹을 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이 아니에요. 부당. 내가 사기기타 부정환행해야 되는데 이 자식 입장에서 자식이 뭐를 플러스 액션을 취한 게 없어요. 증여 계약서 쓴 거 그 부분에 의해서 자기가 뭐 고친 것도 없고 이거를 뭐 달리한 것도 없고 매매로 한 것도 없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이 아니다. 그러니까 틀렸다 이건다. 틀렸는데 이 무신고 가산세가 그러면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 네. 무신고 가산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무신고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무신고가 아니다. 우리는 기한 후 신고도 했고 또 이거는 이제 제때 법정 신고 기한 내에 법정 신고 기한 내에 한 거예요. 이거는 기한 후 신고 한 거고 법정 신고 기한 내에 한 거고 그러더라도 이 경우는 기한 후에 신고한 거는 이 법정 신고 기한 내에 못했기 때문에 무신고가 맞다. 이거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했기 때문에 무신고는 아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돌려줘라. 그리고 이거 부당 무신고로 해가지고 40% 한 거는 돌려줘라. 이거 20%로 하는 것만 해라. 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됐죠. 평생을 재산을 읽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열사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회사면은 주변에 이제 계열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계열사인데 이 계열사들을 대체로 대기업 회장들은 이 사람을 보증을 써가지고 이렇게 대출을 해 주는데 대출을 해 줘요. 계열사를. 그러면 대주부는 이제 자들 자가 이렇게 자삼 이렇게 이런 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회사 만들어주고 본인이 보증을 써가지고 은행에서 대출받아가지고 돈을 주는데 이 나중에 돈 회사가 잘 되면 갚으면 되는데 회사가 잘못될 확률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회사가 대신 변제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배임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자식들을 위하고 일가를 이루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면요. 막 족보를 집안에 몇 대 손까지 족보도를 그려요. 여기다가 이렇게 크게 그려가지고 액자로 해가지고 회장 방에다 다 모셔 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가지고 뭔가가 뿌듯함을 느끼는가 봐요. 일가를 이루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상당히 자식에 대한 욕심도 많고요. 우리 자식들은 달라. 효심이 커. 아니 돈을 주는데 당연히 효도하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식으로 열심히 돈 모으고 그런데 돈 모으는 과정에서 욕도 많이 얻어먹고 흔적도 많이 남기면서 그러더라도 일가를 이룬 거는 사실인데 일가를 이루는 과정에서 내 자식들 재산을 이렇게 챙겨주고 계열사 만들어주고 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몇 번을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한다 사업을 하면서 모럴을 지키면서 진짜 그야말로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남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사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항상 느껴봅니다. 그리고 재산을 버는 거 유지하는 거 그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항상 느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